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짐 갖다 심어도 심어놔도 돼 거기 절벽 있잖아 아시나무 밑에 그러다가 그냥 호미를 파가지고 그냥 묻어놓으면 돼 그러면 내년 봄이 나와 시골해 음 맛입니다 오늘 저 여기다가 좀 말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마 심으면 산마되는 거 아닌가요? 산마 밥 나오면 밑에 찔러만 놔도 산다고 해서 이루지루가 엄청 이런데 여기다가 꾹꾹 찔러놓으라고 하더라구요 동생이 이렇게 찔러놔가지고 찔러놓으면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찔러놓으면 봄에 나온다고 하네요 사내시면 산맛이겠죠? 냉장고 해동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치즈로 전해지는 중 우선 되어져 있는 상태로